아름아 닭이 왜 그렇게 됐어? 닭대가리 어디 갔어? 닭대가리 너 먹는 닭 말고 지금 뾱뾱이 닭 왜 그렇게 됐어? 닭발 어디 갔어? 닭발 봐봐 저 뒤에 닭대가리 있어 저 뒤에 아름아 닭 닭 모가지 어디 있어? 닭발은 어디 있어? 아름아 닭 어디 있어 닭? 냉장고 벗지 말고 아름아 닭 뾱뾱이 닭 뾱뾱이 닭 아름아 닭 이제 다 놀았어? 그럼 닭고기 줄까? 닭발 줄까? 알았어 줄게 앉아있어 줄게 줄게 기다려 바로 닭발 꺼내드릴게요 다시 재구매요 닭발 꺼내으로 닭발 꺼내드릴게요 닭발 꺼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.